오이소비 레시피 3탄 오이소비 레시피 3탄 오늘은 맨날 생으로 무쳀만 먹던 오이로 불고기용 소고기와 함께 오이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 불고기용 150g에 간장 1작은술, 요리술 1작은술 다진 생강, 다진 마늘도 조금 넣고 설탕 2작은술 넣어 조물조물 조물여 잠시 재워둡니다 이제 오이 2개를 씻어서 길이로 반으로 잘라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오이는 소금 반작은술을 넣어 5분간 절여듭니다 그럼 볶아도 물이 생기지 않고 식감도 아삭아삭 맛있어요 오이가 절여지는 사이 파프리카도 반개에 남은 파프리카는 키친타올로 자른 단면을 감싸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5분간 절여두었던 오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볶아볼게요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강불에 오이를 1,2분간 빠르게 볶아요 파프리카는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볶아서 야채는 잠시 그릇에 담아 시계에 두고요 마찬가지로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이번엔 중불에 양념해둔 고기를 볶아요 고기가 거의 다 익힌 듯하면 볶아놓은 야채를 다시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추, 소금, 소금으로 간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소고기 오이복급 오이잡채 완성입니다 깨송송 뿌리고 고춧가루나 시치미를 살짝 뿌려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식감도 살아있고요 야채 물내에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완전 밥반찬으로도 딱이랍니다 소고기 오이볶음 오이잡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삭아삭 그럼..